한선아 대 김재경! 사실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꽃다발 첫 출연인데 우리 재경 양이 지금 배신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미스 한가일 진이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진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? 여태까지 봤는데? 시크릿 친구들과 약속했거든요 둘 중 누가 한우라도 파면 함께 파티하자고 이 대결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어차피 누가 이겨도 한우는 같이 먹겠다 솔직한 말씀입니까? 네? 솔직한 말입니까? 아닌 것 같은데요 선아 형이 이기면 한우는 누구랑 먹겠다? 저희 식구들과 같이 먹어야죠 역시 시크릿 같다니까 그렇지만 조금 나눠질게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음원에서는 마돈나가 이기겠지만 씨름에서는 제가 이기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이 어떻게 오신지? 심사위원장님 더 적극적인 공격은 선아 씨고 방어는 재경 씨인 것 같아요 저는 공격을 선호합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선아야 저는 선아 씨가 끝까지 뚝씩 밀어붙이는 게 선아 씨가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지금 선아 씨가 압도적인 구세인데요 고용숙 씨 보시기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일단 제가 목이 아프면 토할 것 같아서 사실 이 가체가 너무 무거워 사실 빨리 경기가 그냥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이 한판으로 미스 한가위 진이 탄생해야 됩니다 서로 삿바 잡아주시고요 긴장된 한판입니다 지금 마지막 결승전 준비 자 마지막 미스 한가위 진을 뽑는 어 팽팽합니다 팽팽해 자 하원을 놓고 아 안다리 아 안다리 아 안다리 기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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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을 깨고 이기느냐 자 재경 밀어붙이고 있어 재경 아 안다 기술 야 흥미 진진하다 아 안다리 아 안다리 아 안다리 아 안다리 자 자 양식 승선 surely 박수 한 번 다시 한 번 돼아 대박인데 자 재결 마지막 이번 자리는 저러셔. 계속. 오오오오. 계속. 계속. 어 오오. 돌아 돌아 돌아. 아 돌아가. 우와. 우리가 힘들어, 우리가 힘들어. 자, 어떻게 어떻게, 자. 파이팅!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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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. 왔어, 왔어. 계속, 계속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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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얘네 진짜. 방송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한 10분을 했어요 지금. 지금 땀을 찔찔하고 있는데 같이 막 서로.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두 분 다 넘을 수가 있어요. 다시 한 번 두 명에게 박수. 제 1회 미스 한가위. 제경 양입니다. 우리 소성 형 왜 울는지 한 번만 물어볼게요. 그래서. 왜 울어요? 왜 울어요? 줄게요, 줄게요. 왜 울었어요, 왜? 역시 우리 거야. 둘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는데 소사가 불사는 거예요. 뭐야. 아니, 지금 티비 뜨신 분들은 당신이 미스진인 줄 알아, 지금. 이게 뭐야, 지금. 아니,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. 뒤에서 아까 노래 부를 때는 언제고. 자, 어쨌건 명승부를 펼쳤습니다. 미스 한가위진 선발대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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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리겠습니다.